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다. 6개월 만이다. 열심히 보지 않아도 익숙한 풍경도. 귀에 익은 말투들이 들린다. 어쩐지 불편한 나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립긴 하지만 답답한 집에 왔다. 떠나지 못하고 계속 돌아온다. 이제 이곳에 내 방은 없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살던 원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새 집이다. 여러가지 기억이 뭉쳐져 있는 내 방은 문이 잠기지 않아 불안했던 나만의 공간이었다. 지금은 이 집에서 차로 6시간이 걸리는 이곳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가 있는 곳에서 살아보고 있다. 비가 내리는 5월의 어느 날 인생에서 딱 두 번 가봤던 속초로 이사를 왔다. 한 번은 엄마의 뱃속에서 한 번은 한 달 전이었다.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에게서 도망쳐왔다. 언제까지 도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이번에는 조금 길게 머물어 보려고 한다.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땅에 심어서 뿌리를 내려보려고 한다. 속초에 오기 전 우리는 창업지원 공고를 찾아봤다. 급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급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멀떨결에 1차 심사에서 합격했다. 애인이 서툴게 강릉에서 발표를 했고 우리는 진짜 사업을 시작해야 했다. 이사로 빠듯해진 통장을 가지고 1층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상가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다 정말 괜찮은 조건에 상가를 발견했다. 해변에 익은 코너 1층 통장 천혜육식 당장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보러 간다고 했고 도착한 곳은 처음 가본 조용한 동네였다. 햇빛이 잘 늘고 조용하고 한적했고 왠지 설레는 느낌의 동네였다. 주인은 월세를 5만원 깎아준다고 했다. 안 할 이유가 없었고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무거운 짐들이 버거워 가볍게 살던 나는 이제 진짜 무거운 짐을 맡게 되었다. 계약 후 오픈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DM을 보내거나 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오거나 악담을 하거나 그러다 한 커플이 가게에 찾아왔다. 여자분은 우리와 콜라보 상품을 만들기도 했고 같이 풋사일도 하게 되었다. 파지에서 온 사람들이 어느새 주위에 생겼다. 나는 원래 인간관계가 좁고 깊은 편이긴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관계가 더 좁아진다고 하는데 내 옆에 외향형 인간관계 좁은 것 같고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 어느 날 작은 일이 크게 번졌다. 결국 이곳도 아니었던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 그럼 다른 곳에서는 완전해질 수 있을까? 마음은 항상 떠돌았다. 막상 떠돌기에는 한없이 외로웠다. 지금 내 선택이 맞는지 항상 확신이 들지 않았다. 자꾸 누군가의 기준과 판단에 나를 맡겨둔 것처럼 불안해졌다.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다. 그 기준은 집도 사람도 장소도 아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닐까. 내 일상의 90%는 일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게으른 것 같았다. 막상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언제나 일을 해야 해 라는 강박이 있었다. 속초에 이사를 오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일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것에 시간을 쏟는 거였다. 그게 나름 괜찮았다. 잘 몰랐던 이상한 기분이었다. 요가도 하고 가끔 서핑도 하고 요즘은 풋살이 재밌다. 내가 이렇게 다른 일에 시간을 쏟아도 괜찮나 싶다가도 그냥 지금은 괜찮은 것 같으니 된 게 아닐까 나는 지방의 한 디자인과를 졸업했다. 그림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과거의 어느 날 당시에 한 살 많은 친구가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다. 그 친구는 야자를 빼고 미술학원에 다니겠다고 했다. 주변에 예체능과 관계있는 사람이 전혀 없던 나는 그런 길도 선택지에 있는 거구나 싶어서 충격을 받았다. 그나마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어리고 별 생각 없던 당시에 나는 별 이유 없이 미대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 끝이 먼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엄마에게 갔다. 걱정과는 달리 엄마는 쿨하게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했다 엄마는 쿨하게 미술하고는 반이라고 했다 아빠에게 허락받기 아빠는 쉽지 않은 사람이다 극한의 걱정인간이기에 아마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 아빠는 허락해줄 것 같지 않다 담임선생님에게 허락받기 담임선생님도 허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1학년 담임은 포기하고 공부나 하라고 했다 1년 뒤 2학년이 되고 새로운 담임선생님에게 미술학원을 가겠다고 이야기했다 2학년 담임은 미술학원을 허락했다 2년 뒤 수능이 끝났다 친구들이 놀 때 나는 학원에서 10시간을 보냈고 학원 선생님은 진학 상담을 하며 미친 듯이 웃으셨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당시엔 너무 당황스러웠다 집에서도 엄마는 많은 관심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아빠랑은 말로 서로 상처를 줬다 그래도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었다 나에겐 아무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작은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도 그래도 난 잘 될 것 같다 라는 손톱보다 작은 믿음이었다 어쨌든 난 실기를 마치고 지방의 한 디자인과에 입학했다 미디어 아트와 콘텐츠를 배우는 거였다 특히 스톱모션과 영상 수업이 재밌었고 어쩌다 업로드한 과제 영상을 보고 한 피디님이 연락을 주셔서 외주를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작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혼자 작업을 열심히 했다 휴학계를 내고 1년 동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개인 작업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작가라고 불리게 되었다 큰 회사들과 일도 해보고 전시도 하게 되고 업계 전문가의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강의도 하고 콜라보도 하고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왠지 나는 될 것 같다 나는 아주아주 작았던 믿음 덕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중이다 이따 스스로 날씨가 없었다 나는 계속 일어났다 몇 번에 열어라 강의 마음이 1번 강의 마음이 2번